한글자막 by 한효정 인터넷 마트 코리아예요 IM이 인터넷 마트 코리아 그래서 인터넷 마트 코리아를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딱 부족한 게 있었어요 손정이라고 하는 뒷돈대 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 만났으면 한국에서 제가 한국의 알리바바가 됐을 거고 그럼 여러분들 좀 못 만나네 애터미가 없네 그때 망하기를 잘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남 고생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박수치는 거 봐요 어떤 비즈니스든지 시대보다 먼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시대보다도 시대의 변화보다도 반발 다시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내한테 오게 돼 있어요 성공하는 거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 법칙만 알면요 굉장히 쉬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버는데 못 보는 사람들은 꾸역꾸역 고생만 하면서도 또 실패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실패만 해 보니까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가려고 하면 시대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간다 지금 4차 산업 시대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4차 산업 사회가 왔다고 그러죠 이 4차 산업 사회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전부 연결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단말기 폴더 가지고 갤 폴더 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죠 그건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연결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연결이 돼 있어요 동창회? 친구 몇 명? 그러니까 항상 그게 돈이 되는가를 봐야 돼요 연결이 돈이 되는가 대개 지금 가지고 있는 연결들이요 돈이 벌리는 연결인가 돈만 나가는 연결인가 돈만 나가는 연결이다 보니까 연결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봄철 되면 이제 또 막 두두두둑 저 또래들 되면 이제 막 자녀들 결혼시킨다고 막 연락 와요 연락이 이게 돈이 안 되는 연락이에요 돈이 나가는 연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연결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긴 돼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전세기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끝에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터미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종점이란 얘기예요 종점 끝, 중간이 아니고 그러면 돈이 되려고 하면 끝에 있으면 안 돼요 끝에서는요 돈이 나가기만 해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단말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허브가 있어요 허브 그렇죠? KT가 허브고 SKT 이런 게 다 허브죠 그렇죠? 그러면서 터미널과 터미널을 연결을 해 준단 말이에요 자, 터미널과 터미널은 바쁘면 바쁠수록 허브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허브로만 돈이 모이는 시스템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로만 남아있으면 개털이에요 개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정보와 사이를 살아간다 그런데 터미널로 살아가 이거 가지고 맨날 뭐 하면 할수록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미널만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여봐야 개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허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브 자, 보세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동네 시장에 가면은 쌀 가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옷 가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발 가게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뭐 학용품 가게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 옛날에 시장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그 동네에서 쌀은 내가 허브예요 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급을 해 그렇죠? 여기가 쌀에 대해서는 터미널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발에 대해서는 신발 가게 주인이 허브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쌀 가게는 쌀에 대해서는 허브인데 신발에 대해서는 터미널이에요 그렇죠? 전에는 다 이렇게 터미널과 허브의 역할이 섞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시장이라는 것은 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딱 오니까 여기에 커다란 허브가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에 뭐가 들어왔어요? 할인 매장이 하나 딱 들어왔어 그러면 쌀 가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옷 가게 망하죠? 신발 가게 망하고 반찬 가게 망하고 학용품 가게 망하고 다 망하고 여기 하나만 허브가 되고 나머지는 다 터미널 역할만 하도록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허브는 잘 되겠죠? 그렇죠? 잘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을 충분히 쓰고 있어 돈이 더 생겼다고 해서 돈을 더 쓰질 않아요 자동차도 한 다섯 대 있어 집에 돈 더 생기면 더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 귀찮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몰려든 돈은 풀리지를 않아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있던 소민들의 돈은 허브로 다 빨려 들어가고 부자들은 돈을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빈털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물건 살까요 안 살까요?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래서 여기가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옛날의 생태계를 새로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활인 매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포털 사이트가 딱 들어왔어 플랫폼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쪽으로 싹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돈은 여기만 벌고 여기는 돈 벌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 포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사는데 소비자들이 물건을 하나 고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왜? 공급자가 한 푼목도 어때요? 검색을 하면 수백 개가 떠버리죠 그러면 가격 제일 싼 것만 고르면 돼요? 그러다 보면 가격 싼 게 비즈덕이어서 가격을 싼 걸 골라야 될 건지 중간을 골라야 될 건지 아예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비싼 걸 그냥 사버리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사야 될 건지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게 이 포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샀더니 어때요? 항상 성공하고 만족해요? 여기서 옷 사면 그냥 계속 잘 입어요? 아니 백화점 가서 입어보고 샀는데도 한 번만 입고 안 입는 옷이 절반인데 그렇죠? 저기 가서 사고 나면 어때요?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가정생활용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쓰고 버리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성공을 했다 맘에 드는 걸 샀다 그러면 사실 50%는 실패했고 내가 산 제품의 가격은 두 배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크나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트레스가 쌓여 들어가서 그냥 뭘 사야 될 건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를 직접 만난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공급자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양은 얼마 안 돼 사실 그럼 또 여기다 안 올리면 아예 판로가 없어 들어갔더니 전부 다 여기 몰려가서 전을 펴놓고 파니까 내 개인이 파는 것은 얼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소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소량 생산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공급자도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취사 선택하느라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이게 이 사이트의 문제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딱 해결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다음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걸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아자몰 같은 경우도 5천 개로 시작을 했어요 뒤에 대기시켜 놓은 게 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상품의 모든 상품을 애터미 아자몰로 취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100%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선택의 고민을 안 해도 돼 가격도 싸 품질도 좋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거 PV가 있어 이게 사업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이 사람들만 부자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PV에 해가지고 35%를 다시 페이백을 해주니까 나눠주니까 우리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서민들은 다시 또 애터미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간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나서 주머니가 개털들이 되면은 이제 여기 허브마저도 망해버리는 이 시스템 이거 이렇게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허브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브가 그래서 자 애터미가 허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터미널로 사실은 오는 거예요 물건을 사니까 터미널이잖아요 그런데 터미널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터미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터미널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터미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터미널 그러면은 나는 이 애터미널 회사를 허브로 봤을 때는 내가 터미널이지만은 다른 터미널에 대해서는 내가 허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시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터미널을 만들고 이 사람도 다시 터미널을 만들면은 나는 이 커다란 조직과 애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공급자 사이에서 수당을 받는 허브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사람들이 여기 모래알처럼 붙어 있어요 충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싼 거 있으면 다른 데로 가요 안 그래도 여기서 사야지 그래요? 충성도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한 번 오면은 돈이 벌려 비즈니스가 돼 그래서 프로슈머 그야말로 내가 생산자 역할을 하면서 공급자 역할을 하면서 컨슈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섞여있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물건을 사기 시작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이거를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한 번 쫙 붙으면은 올 때는 왜 오느냐 제품이 싸고 좋아서 와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아 이 수당이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 좌석에 붙어있듯이 쫙 붙어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쪽 포탈에서는 이쪽으로 몰려온다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서 막 손가락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쪽으로 온다 안 온다?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같이 비즈니스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